놀토 마이프 샘틴 안녕하세요 샘틴입니다 우승관 역전짜리 매 회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이 계속 한 5분 전이었죠 그러니까 방송을 할 거야 말 거야 와 이 키아라스 코스 롤 라이더 잠깐만 답답해 너 지금 좌기범 우승관이잖아 너 오늘 무조건 된다 너가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야 해 내가 알아 내가가 맞는 거 같아요 세븐팀의 김인아야 거의 코스가 이런 팀 또 아니었는데 이분은 롤모델이 신동엽 씨라고 총대를 매다가 갑자기 쓱 빠져요 한 100%인 거 같아요 요즘 이상해지는데 저도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그쪽 가구? 한번 가죠 저는 명예의 전담 욕심을 좀 내볼 만한데 봉청이도 2월이 되나요? 놀토를 찢어놓고 가시네 사랑아 동협회 사랑아 동협회 사랑아 동협회 사랑아 동협회 사랑아 동협회 사랑아 동협회